마이코앤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 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199 설거지를 하다 Wash the dishes 우리 식사에 접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거지를 하는 상황을 영작한다면 접시를 닦다는 의미의 Wash dishes를 사용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Wash dishes 더의 있고 없음은 미묘한 차이를 줍니다. 전관사 더가 있으면 특정한 설거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가 없으면 일반적인 설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설거지를 했습니다. I washed the dishes this morning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영화 보러 가도 좋지만 먼저 설거지를 해야 한다. May I go to the movies? You may go to the movies,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first. 그가 설거지를 합니다. He washes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매우 싫어합니다. 눈앞에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싫다는 거부의사가 아니라 설거지를 싫어하는 취향을 드러냅니다. I detest washing dishe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